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하루 더 깊은 계획안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천천히 시대에 의한 김영아 고현입니다. 정말 오늘 국경에서 모두를 위한 마을계획안 토론회에 추첨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좋은 정책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추첨 시기풍조에 적극적으로 정책이 반영될 수 있고 예산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이런 자리 초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두 시간 동안 열심히 털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기 이야기할 선생님들 혹시 관심 있는 부분이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고 그 자리로 봐서 앉으시는 게 어떤 일이 내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. 김영아는 소음 모두가 있으니까 잘 도와드리는 겁니다. 그럼 지금부터 소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모두에게 트레이크를 하신 우리의 트레이크를 지금의 역할을 하신 교육산란한 날이 되신다고 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주차 공간이 너무 없어서 기울이는 시간에는 그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어쩜 좋냐 여러분은 주차 공간이 없고 여러분은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놀았는데 그니까 너무 좋지 않나요. 너무 좋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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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너무 좋냐. 너무 좋냐. 저는 저번에 해 multiplying 점점 나아지는 중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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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서 우리 여기서 결정된 것을 내년에 예산을 올려가면 풍경이동에 앞으로 이런 게 뭐가 왜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많이 하는 건가요? 우리가 단독직입적으로 하는 것보다 마을 토론을 해서 의제를 발굴을 했던 게 이번에 처음 하는 거라서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을 우리가 오늘 결정되는 거죠 오늘 춘천시에 정말 바라고 싶은 게 뭐가 있는지? 전부 아파트가 70% 정도 되니까 꽃나무 가꾸기라든가 그걸 많이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꽃나무 가꾸기 여기가 워낙 아파트 단지 많으니까 조경 쪽으로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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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